가신 텐텐 작곡가님께 받은 곡이며 사랑하는 남자를 달빛에 비유하여 저희가 달빛을 향해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곡입니다. 저희 몰 라이트 후렴구 부분에 All I need you, I need you라는 부분이 있는데 같이 I need you를 따라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한번 같이 따라해볼까요? 둘, 셋! All I need you, I need you! All I need you, I need you! 네, 그러면 저희 몰이곡 몰 라이트 보여드리겠습니다. 많이 호응해주세요. 네, 여러분 저희 타이틀곡 몰 라이트 너무 좋지 않나요? 좋아요! 너무 좋아요. 꼭 한번 다시 들어주시고 그리고 저희 네오퍼츠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, 그리고 저희 SNS가 있어요. 저희 네오퍼츠가 SNS도 많이 활동하니까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 곡 바로 소개해볼까요? 네. 저희가 준비한 다음 곡은 트와이스 선배님의 Likey라는 곡인데요. 네. 설렘설렘한 노래가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많이 많이 호응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저희는 Likey를 마지막으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네오퍼츠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